SK에너지와 CJ대한통운이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위한 협력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산은 도심 내 상품의 보관부터 배송까지 수행할 수 있는 도심형 물류시설과 MFC를 구축하고, 신규 물류서비스를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심 각지에 위치한 MFC에서 근거리 배송이 가능해 상품 재고의 회전률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에게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CJ대한통운은 배송 차량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기 위해 협력합니다. SK에너지는 NFC와 CJ대한통운 물류터미널 등 다수 거점에서 전기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충전 멤버십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SK에너지의 심장과 öffentlich 기уст적으로emand